한국마사회 미추홀문화공감센터가 미추홀구의 힐링가종캠프 후원금 600만원을 지난 4일 전달했습니다. 미추홀구청장실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한국마사회 미추홀문화공감센터와 학산나눔재단, 미추홀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. 힐링가종캠프는 구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, 숭이종합사회복지관,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, 미추홀구장애인복지관 등 6개 기관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사례관리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관계강화 및 문화체험 등을 진행합니다. 미추홀구 관계자는 한국마사회 미추홀문화공감센터가 매년 1억 6천만원을 지역복지기관과 시설에 후원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에 감사하며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.